요구하고 있는 요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메디칼이나 이런 서비스 받으실 때 영어로 된 편지 받으신 적 있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어서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죠? 그리고 새벽같이 궁금해서 민족학교에 달려오신 적 있죠?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셨죠? 근데 이런 것이 모두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물론 미국의 법을 속속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연방법이든 주법이든 그 민족이 5% 이상 거주할 때는 반드시 모국으로 편지를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언어 권리가 있죠? 네. 언어 권리가 고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크레만토에 가면 반드시 지금 연방법과 주법에 나와 있는 5% 이상의 언어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반드시 영어로 된 편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번zo에요, 한번zo. 한번로, 한번로, 한번 Karma cup Pereira 한번로, 한번로, 한번로. 한번로. 잘 지켜준다는 두ี 본human이니까 규비를 pri assumgili of everyone. LORD 지금 심사 한국사 rencont algunos They have their right to get these letters and services in Chagala If you speak Korean, and Korean is the language we're more comfortable with We have the right to get it to get the letters from Korean If it is a Filipino Family, they have the right to get those letters and services in Chagala If it is pronounced right To Alex Andηtah yes This is something we are going to bring up to the legislators We will be telling them They take their giving away from them. 그리고, 오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캠페인을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함께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캠페인을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가 오늘 세크레만토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 4가지를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면 좋겠죠. 네, 우리 작담에게 4가지인데요. 아, 난 4가지 다 정리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 선생님은 김밥 하나 더 드립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김밥을 안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은 김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4가지입니다.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의 예산을 중과할 것. 그래서 오늘은 900만 달러로 예산을 증정해 줄 것. 두 번째로는 8만 달러로. 프로그램에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 365밀리언 달러를 상담하지 말 것. 세 번째, 메디컬 헬스 패밀리 같은 종공의료 혜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이 어떻건, 그리고 그 부모가 서류미비자건 영주권자건 시민권자와 관계없이 그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